와, 치즈다, 치즈. 와, 그런데 한입 크기로 완전 예쁘게 나온다. 이게 치즈 세트에 있는 하나세요. 이게 하나예요? 네, 이게 하나고 여기 4개 나오실 거예요. 이야, 치즈 대박인데? 오늘 오늘 배타지게 먹자. 너무 좋다. 나 궁금해. 오, 치즈 봐. 너무 진짜 진짜 맛있는데. 사이사이 고기를 끼는데. 고기를 올리고 이렇게 사이사이. 고기야, 나와랑. 고기야. 연산불이잖아요, 이거. 굴 향, 굴 향. 굴 향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일단. 토치로 다시 한번. 말도 안 돼. 마무리를, 마무리를 토치로. 실례하겠습니다. 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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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굴 향이 오겹살이고요, 다 구워져. 고스트, 지금 치즈 사이사이에 고기 들어갑니다, 지금.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죠, 아름답죠. 아름답다. 그런 게 있잖아요. 단체 결혼식이 있잖아요. 특파 결혼식이 맞아, 맞아. 짝을 만나는 느낌 아니에요? 단체 결혼식. 아, 뭐 쟤네들 짝이 있는데 우리는 없네. 부시면 되세요. 대박이다. 대박. 바로 가요. 어머, 어머. 싸우지 마, 얘들아. 싸우지 마. 오늘 세일이야? 알짜를 못 가게 세일 날. 전투석으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뭐야, 방이 없어졌어. 나도 매니저. 매니저씨 너무 먹고 있어서. 야, 이거 매니저.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시작. 수향이 또 울어, 울어, 수향이는. 대죽지, 진짜 쫀득쫀득해. 대죽지, 진짜 쫀득쫀득해. 진짜 쫀득쫀득해. 진짜 쫀득쫀득해. 진짜. 그리고 약간 수채향은 아닌데. 불향 나지 않아? 고기에서? 그렇지? 대죽지, 진짜 쫀득쫀득해. 잘 구웠다. 나는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보여줘. 잠깐만. 너무 맛있겠다. 치즈 누가 하는 거 봐봐. 맛있겠다. amba assembly. części가 많이 남았네. sortie가 많이 남았네. 싹 Adventure, 싹이 좋아. 싹 나뉘어. 치즈 부 understand. 치즈의 고소함, 우유 만나는 고소함이랑 고기의 고소함이 다르잖아? 같이 조화가 왜 그렇게 잘 어울리지? 너무 맛있다. 제주 흑돼지니까 이 껍데기가 되게 쫀득쫀득하잖아. 그런데 치즈가 엄청 고소고소하고 쫀득쫀득하잖아. 두 개의 쫀득감이 같이 만난 거야. 살캉쫀득이야. 고기 식감이 살캉이고 치즈가 쫀득이야. 세로로 넣어서 가로로 마무리 짓네요. 이야. 대박이다. 꼬도함도 아주 꼬도함 만나니까 진짜 꼬도함 끝판왕이다. 와. 고기를 어떻게 옆으로 밀어넣어서 빼지? 진짜 깔끔하다. 너무 잘 어울린다, 매절. 쿵쿵이 꽂은데 약간 짭짤 풀라서 짭짤인데 아무것도 안 짜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5kg로 먹지. 그러니까. 매절이랑 깔끔하다. 진한 김장 냄새. 꿀에 찍어 먹어봐야겠다. 꿀이 진짜 친애 한 수야. 꿀 미쳤다, 꿀. 꿀 괜찮아. 아니, 치즈꿀? 치즈꿀 진짜. 말 다 했지. 윤기가 절절절절절. 윤기가... 쏘영이 될까요? 약간 꿀꺽. 어머. 이건 새로로 줬어. 너무 거뜬한데? 진짜 맛있게 먹는다, 제대로 먹는다. 꿀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다. 굳이 치즈를 안 꽂아도 고기 자체를 꿀 찍어 먹는 거 어떻게 맛있니? 그치. 꿀이 진짜 맛있다. 나는 고기 꿀 찍어 먹는 거 처음이야. 처음이야. 나 딸짱짱 좀 찍어 먹어. 일찍